뭐 달라고 그러나? 여기도 있네? 우리 주변으로 새들이 많이 온다 잘 씻죠? 응, 여기 있잖아 뭐 한번 줘봐 견과류 있잖아 응, 있다, 있다 견과류 있잖아, 견과류 아니, 그거 쌍아차에다가 저기 또 있어 그거 안 갖고 왔어 아이, 안 가져왔어, 오늘은? 대추하고 이런 거 안 갖고 왔어? 안 가져왔어 줘봐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막 맴돌아 너무 이쁘다, 이 새는 무슨 새야? 줘봐 손에다 한번 줘봐 손에다가 왔다, 왔어, 이쪽으로 왔어 우와 어머, 어머 우와 쟤가 먹기엔 너무 커 그래? 그대로 있어봐, 그렇게 또 오나? 온다, 또 엄마야, 아버지 우와 놀래라 우와 우와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먹나봐 우와 자기 드로이드야? 응 나 깜짝 놀랐어 내 손에 딱 앉아가지고 뒤에 등 있어, 지금 어디서 공격할 것 같아 어? 이야 toll 이리 와 우와 우와 느낌이 좋지는 않아 손에 안 올랐을 때 그래? 응 가만있어봐 또 오겠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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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밥 먹다가 이게 무슨 행운이냐 행운이야 이게 어 행운 아냐? 모르겠어 새한테 먹이 준다는 게?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치? 이야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느낌 되게 이상해 그래? 어 다 왔어? 다 먹었나 본데? 또 온다 소문 들었나봐 저 위에도 있어 지금 여기도 있고 막 또 왔다 올까 말까 해 지금 이 한명아리가 왔어 또 느낌 되게 이상해 그래? 어 건포도 먹을라나? 건포도? 전혀 그래 아니 건형이 요새 하하이 귀여워 엄청 귀여워 아 이거 잘 잘라야 돼 이거 다 먹었네? 응 다 먹었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물고가? 어 하나씩 물고가? 아 진짜 밥 먹다가 진짜 밥 먹다가 또 왔어? 응 또 왔어? 또 왔어 또 물고 갔어 치안하다 치안하다 거만 줄까? 응 쟤 또 올 거 같아 그래? 응 좀 하네 왔다 물고 잘 쓰게 간다 어 얼른 가 얘 얘는 좀 크다 쟤 이리로 공격할 거 같아 새 치진 뭐 그런 건 안 하겠지 그냥 와서 먹고 가겠지 엄마 엄마 야 얘는 욕심이 많네 그러니까 크구만 잘 먹어서 세 개를 물고 갔어 세 개를 아 그래? 저 큰 것도 왔다 큰 거 뭐야 저 위에 저 큰 새 있다 저거 저 소문 듣고 왔나 본데 다 연락 받았나 봐 엄마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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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되게 웃긴다 저 큰 새도 왔어 아 팔 아파 소문 듣고 왔나 봐 뭐 해준다고 너무 커 아무거나 안 잘라줘 또 왔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시안하네 그 녀석도 그러니까 밥 먹고 주자야지 이제 응 응 자 이제 안 무서운가봐 이제 당당하게 왔다가 쟤가 큰 거 있다 야 너도 와봐라 오 아까 저 새 말했던 거야 엄마야 줄줄이 오네 이제 응 저 밑에 있어 못 오는 거야 경계를 한다 우리를 저 밑에 새 한 마리는 다 왔어 큰 새 좀 그치? 응응 엄마 신기해 그래? 응 본토에 있는 그 브랜드들 있잖아 틀려 얘도 오겠다 야 엄마 엄마 다 왔어? 응 응 저 한 마리만 주면 될 것 같아 다 먹고 가나봐 두 마리 있다 아직 한 마리 갔어 저쪽에 있는 거야 한 마리 야 또 온다 세마리 왔어 세마리 응? 얘 올라오고 지금 폼 잡고 있어 어 이제 올 거야 응 으흐흐 응 욕심이 많아 세 개 세 개 물고 갔어 옴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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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정말 신기하네 안 무서운거야 사람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새들이 저기 큰 새나 한 마리는 못 오고 있어 저 밑에 쟤는 길에서 먹어 땅에서 뭐 주워 먹어 그래? 응 엄매 엄매 욕심도 많아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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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만 밥 먹자 요거 다 먹고 응? 앱 다 주고? 응 야 얘는 진짜 조그맣다 그렇지? 되게 귀여워 새들이 비판하네 이렇게 나있네 미안한데 이렇게 나있네 저 위에다 얹어줘봐 배낭 위에다가 어떻게 나 너무 뻔했다 편하게 먹게 그 바로 옆에 배낭 위에다가 밥 먹어 자기 어 팔 아파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에? 수고하셨어요 저봐 저기서는 이제 먹잖아 이렇게 간퍼도는 회원인데 편하게 먹어 신났다 저기 또 온다 밥 먹자 밥 먹자 밥 다 식었다 그래 저기다 놓으니까 또 올까 말까 해 경계를 해 응 누구 한 명가 와서 먹으면 또 오는구나 응 음 아 아 아 아 아 아